전국선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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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주먹도끼가 출토된 고속기 유적지에 세워진 유적박물관이고요 2011년 4월 25일에 경기도립박물관으로 개관한 박물관입니다 전국선사박물관 전국선사박물관 기본적으로 상설전시의 인류의 진화와 전국의 구속기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가 1년 내내 계속되고 있고요 기획전으로서 산세들세전에는 실제로 연천지역에 살고있는 새들의 실물박새들이 사실은 많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귀한 새들을 실물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획이 되겠습니다 전국선사عة 독일의 70 fishing 기획 1 기획 DC 기획 우리 전국선사박물관은 유명한 전국리 주목도끼가 출토된 구석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물관에 오신 분들이 90만 년 전에 옛날의 먼 과거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자연도 보고 힐링도 하고 문화 복합 공간으로서 경기도를 대표하는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위적 박물관으로서 국권이 자리 잡게 되기를 그런 소망을 늘 가져봅니다